경희님, 지금부터 저는 403호 이곳에서 프로파일링을 시작할 겁니다. 여긴 제 예상이 맞다면 두 가지 얼굴을 가진 빌라일 겁니다. 지금은 고요하지만 잠시 오면 증간송 지옥이 될 겁니다. 특허입니다. 8개월 전 동일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보이는 추락사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있었다는 것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여긴 아로아, 김강호 프로파일러와 함께 현장으로 향합니다. 만약 이 사건이 자살이라면 주저온이 있을 겁니다. 타살로 본다면요? 제일 먼저 403호의 죽음으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볼까요? 제가 무언가를 말하는 순간 다음엔 제가 죽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아니야! 제가 안 그랬습니다! 뭐해? 당신들 누구야? 이 소리는 정체가 뭐죠? 다시 아! 한글자막 by 한효정